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작업 첫 번째, create, 두 번째, read 지금부터 SQL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read는 SQL의 기능 중에서 가장 어렵고 중급과 중급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심플해요 하지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은 이 광경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능이 많고 강력하면서도 그 대가로 복잡해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쉬운 것은 모든 컬럼과 모든 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정말 중요한 명령인데 자, 이렇게 쭉 올릴까요? 셀렉트한다 뭘? 가져올 행을 그리고 모든 컬럼을 가져오겠다 별표 from 어디에서요? topic에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카피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id는 1번 title은 oracle description은 여기 있는 이 부분 그리고 created은 여기 있는 이거다 라고 해서 두 개 행을 표현해 주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페이지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새 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하나의 행이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 그 화면에 출력이 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데이터를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일단 박수 자, 자기 자신한테 박수 꼭 치시고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좀 보기가 안 좋죠? 예,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이 SQL 플러스를 좀 더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 조금만이 불편함을 참으싶다 우리가 뒤에서 다른 대체제들 SQL 플러스의 대체제들을 살펴볼 건데 지금 보고 계신 것은 oracle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SQL 플러스의 대체제인 SQL 디벨로퍼라는 도구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용자로 접속을 한 다음에 그리고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토픽 테이블이 보이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오픈을 하고 여기 보면 탭 중에 데이터를 클릭하면 이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훨씬 보기도 좋고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건데 지금 이제 뭔가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것보다는 빨리 oracle의 개념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SQL 플러스를 충분히 괴롭힘을 당하면 SQL 디벨로퍼를 보면 또 행복해요 거기서 또 에너지를 얻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를 조금만 견뎌냅시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읽어오는 작업인 셀렉트문의 기본 형식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셀렉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끝!